대선 어젠다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정크풋과 식풍산업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인 건데 어제 방송이 끝나고 저녁에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요즘엔 그래도 좋은 시대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할 게 많다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 상황을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제는 여러분들 메서드 어코디안 밴드라는 영국의 한 지방에 있는 그런 군악대 밴드죠. 밴드.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밴드들 활동들이 많았는데 밴드들이 활동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밴드들은 대개 행진곡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찬송가를 많이 하더군요. 여기 이제 이 매버 맥클런 어코디안 밴드 플레이드 2023년 2023 건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녁에 마을을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밴드를 제가 들은 겁니다. 이 밴드를 듣는데 이 찬송가를 여러분들 아코디안이나 북을 가지고 치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군요. 그러니까 여느 오케스트라라든지 아니면 이 교회의 큰 찬양대회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채널을 맞춰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 번 들어가 보시죠. 메이버 맥클런 어코디안 밴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마을의 여러분들 역사가 오래된 밴드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코디안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영국은 역사가 이런 역사가 군인 역사도 오래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앞에 의전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막대기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익숙하더군요. 그래서 내친김에 이것도 보다가 그 다음에 영국에는 뭐 수백 수천 개 정도의 지방마다 밴드가 있더군 밴드 경연대까지 다 봤습니다. 밴드 경연까지 봤는데 착용한 그런 유니폼 휘장 장식 이런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아직도 저렇게 그리고 이런 밴드의 연령대도 노년층도 있고 젊은층도 있고 아주 어린애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전통을 유지하구나 그런데 찬송을 밴드로 하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다른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멤버가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 가지고 이 메이버 맥칼런 아코디안 밴드가 어떤 밴드인가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마을 밴드인 겁니다. 마을 밴드. 메이버 맥칼런 아코디안. 여러분들 여기 이제 광고를 쭉 보다 보니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영국이 음식문화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영국의 밴드 경연대회를 이렇게 보는데 아 영국도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네요. 비만 인구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렇게 뭐 신문을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문제의식이 항상 있는 거죠. 아 영국 사람도 미국보다 좀 덜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게 영국도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제창했던 Make America Healthy Again 이라는 그런 미국 정크푸드가 여러분들 전쟁을 본인의 대선 공략으로 채택하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영국하고 미국의 비만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마 통계를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 23개 주의 성인의 35% 이상이 비만이라는 거죠. 전미 미국 전역의 33.5% 10명 가운데 3명이 뚱뚱하다는 겁니다. 영국은 25.9% 영국도 미국보다 좀 덜하지만 밴드 경연대회를 보면서 아 이게 영국 사람들도 굉장히 비만 인구가 많구나. 미국의 비만율이 영국의 비만율보다 높고 미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고 영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OECD 평균 17.1%나 두 국가 모두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크푸시 여러분들 크게 영향을 미친 거겠죠. 미국의 식품산업이 조콜렛 같은 게 진짜 어마어마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냥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친 김에 이 비만율 통계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니까 이게 OECD OECD가 여러분들 OECD가 여기 있고 미국이 톱이고 그다음에 멕시코 멕시코도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미국의 여러분들 식문화가 전수가 되고 탄산음료 이런 것이 전수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같은 건 아마 초콜렛 같은 영향이 맞아요. 헝가리 체코슬로베키아 캐나다도 많네요. OECD 평균 한국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친 김에 그러면 미국과 영국이 비만 문제가 그 정도 심각하면 한국과 일본이 어떠냐.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비만율은 5.9%인데 선진국 32개 가운데 31위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비만율이 정간추세에 있어서 2022년 기준으로 32.5% 나타났다. 통계 기준이 좀 다른 모양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5.9%하고 32.5%를 비교할 수는 없었는데 한국이 급속하게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특히 청소년 비만 인구가 많은 겁니다. 일본은 이제 성인 비만율이 4.0%니까 소식 문화가 크게 영향 적게 먹는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kbs가 같은 보도를 했네. 날로 뚱뚱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일반 통계와 달리 이름 최신 자료가 2023년 보도가 한국의 성인 남성 46%가 뚱뚱하다는 겁니다. 2023년 보도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건강을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 체중을 적정 체중을 유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 절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각종 성인 병을 예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고 그러니까 체중 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46%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추세입니다 추세 2011년도에 35.1% 남성만 문제고 여성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은 외모나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체중도 관리를 좀 더 하겠죠. 35.1% 46.3%가 11.2%가 여러분들 거의 10년 사이에 증가한 겁니다. 19세 이상 성인 빈마요. 특히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2011년도에 6.8% 17.5% 동네의 거리를 걷다가 보게 되면 소아 비만 환자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제가 하게 되죠 속으로. 지금부터 저렇게 비만하게 되면 앞으로 비용을 많이 치르게 될 건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만 문제로부터 크게 예외가 아닌 거죠 이제 보니까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냥 체중은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김진태란 분이 20-30대 60킬로대로 유지할 정도로 마른 체형이었지만 40대부터 살이 붓기 시작해서 지금 체중이 90킬로를 넘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10킬로 이상 확 찌게 된 케이스입니다. 운동하는 횟수도 많이 줄었고 식사도 상당히 불규칙하고 좀 과식을 많이 하는 편이고 금세 조금만 주의를 부주려 하면 그냥 본인이 비만 환자가 돼버린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는 거죠.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사기꾼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중이 급증하는 것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제 중고생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AIC한테 비만 문제를 내가 다뤘으니까 비만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되냐 AIC가 웬만한 의사선생님만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식사 규칙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는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살고기 생선 단백질을 콩류 등을 선택해서 먹고 밥 천천히 먹고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하여 포만감을 느끼서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과식하지 말고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끼래 식사 멈추고 그 다음에 튀김 기름진 음식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여야 되고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식음료 간식 그런데 한국의 외식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식 이렇게 설탕을 많이 쓰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신루르 님이 미국은 소금 섭취랑이 우리는 당분 섭취랑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소금 섭취랑도 문제지만 당분도 많이 섭취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당분도 섭취가 많이 하고 외식을 하게 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설탕을 많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절제가 수분을 많이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그 다음에 근력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체중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자기 절제력을 요구하는 겁니까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제 영국의 밴더 경진대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국인들이 비만인 걸 보고 야 이게 뭐 미국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겠지만 영국도 만만치 않은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영국 미국 한국을 함께 오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당뇨 문제입니다. 비만이 여러분 진행되면 당뇨로 여러분들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한 번 조사를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당을 관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효소는 최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최장 최장을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당 문제는 예능